What's up Singapore fans! We are C&Blue! And here we come! 저희 C&Blue가 드디어 싱가포르로 가게 됩니다. 제가 항상 싱가포르로 가고 싶다고 정말 그랬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가게 되네요. 정말 영광입니다. 싱가포르 팬분들이 항상 저희 C&Blue를 보시러 이렇게 찾아와주셨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직접 찾아가게 됩니다. 그러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. 멋진 모습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C&Blue였습니다! 감사합니다.